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부초음파 심화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갑상선 질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미만성 갑상선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만성 갑상선 질병 디퓨즈 사이로이드 디지 라고 하는데요 미만성이라는 표현은 갑상선의 전반적인 조직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에요 일부 국소적인 곳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질 조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레이브스병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성에서 호바라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고요 다른 명칭으로 바제도병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다음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자가 면역 항체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자극이 되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그레이브스병 보시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연관이 있다는 점 우선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레이브스병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그레이브스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동반되어지고 두 번째는 갑상선의 사이즈가 커지는 갑상선 종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계항진이라고 해서 운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박동이 굉장히 빠르게 뛰는 그러한 상태를 심계항진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밖에도 발한, 체중 감소, 빈맥, 안구 돌출 등의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T3, T4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과다하게 분비되어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인체에 여러가지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내용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와 저하증이 있을 때를 비교해 놓은 모습이에요 보시면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는 인체에 대사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몸이 더워지고 땀도 많이 나고 심장박동이 증가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몸의 대사량이 증가하면서 체중은 감소하는 것도 갑상선 기능 항진과 연관되는 특징이에요 이것과 대조적으로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사량이 감소하면서 동작도 느려지고 추위를 많이 타고 심장박동수가 감소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기능 저하증과 연관되는 특징이에요 보통 이러한 내용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갑상선을 인체의 보일러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과도하게 작동시키면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기능 항진증은 보일러가 과도하게 작동된 상태고요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임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아서 굉장히 추운 상태라고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과 함께 기본적인 갑상선 항진과 저하증의 상태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돌아와서 다음 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레이브 스펙이 있을 때 초음파 영상의 특징입니다 갑상선 실질은 균일한 동일 에코부터 저에코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를 비특이적이라고 해서 특정하게 에코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특이적으로 균등 에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저에코로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비균일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정해져 있는 양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요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갑상선의 전체적인 크기가 비대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내부에 있는 세포가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있다는 결과로 갑상선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대가 심한 경우에는 조직 실질이 이질적인 패턴을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갑상선을 간략하게 그려보게 되면 가운데에 기관지가 있고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여기 있는 실질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조직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커지지 않는 부분들 이 다양한 성분들이 혼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에코도와 다른 곳의 에코도 모두 복잡한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과도하게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 비대가 심한 경우에는 내부의 복잡한 패턴인 헤테로 제니우스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칼라나 파우더플러상에서 갑상선 실질의 혈류 증가를 보일 수가 있어요 내부의 호르몬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칼라더플러상에서 혈류가 증강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음파 영상 정보와 실제 증상이 비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갑상선의 기능적인 부분을 평가할 때는 영상적인 평가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를 참고해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음파상에서는 갑상선의 크기도 굉장히 커져 있고 내부의 혈류가 눈에 띄게 증가되어 있긴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에서 과도하게 비대된 갑상선이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호르몬 수치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정상 갑상선의 초음파 영상이고요 가운데 기관지가 있고 균일한 에코더에 정상적인 사이즈의 갑상선이 초음파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공부하실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 초음파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눈에 익혀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비정상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 눈에 익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그레이브스병의 영상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운데 있는 이스무스 협부 부분이 눈에 띄게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기관지와 연결되어 있는 협부 부분의 거리를 잘 보게 되면 빛의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로 단면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더라도 확연하게 사이즈가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면과 세로면 모두 영상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져 있는 것을 초음파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컬러 도플러를 적용한 영상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더라도 비모드상에서 갑상선의 사이즈가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컬러 도플러상에서도 내부 실질의 현료 증강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갑상선이 커져 있고 현료가 증가되어 있고 환자의 증상을 보니까 열도 나고 심장도 빨리 뛰고 이러한 증상들이 동반되어 진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연관되어 지는 그레이브스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초음파 영상 뿐만 아니라 환자의 증상 그리고 혈액검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갑상선의 크기가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혓부의 사이즈가 커진 것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옆쪽에 컬러 도플로 적용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현료가 증가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교제에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렸듯이 호문파상에서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 혈액검사상에 갑상선 호르모스치는 조금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검사할 때는 환자의 상태, 초음파 영상, 혈액검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브스병 설명 드렸고요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질병은 하시모토 갑상선 염증인데요 여성에서 호발하는 갑상선 저하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병이에요 앞서 보셨던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연관되는 질병이었다면 하시모토 같은 경우는 기능 저하증 호르몬 분비가 떨어져 있는 저하증과 연관되는 질병이라고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상선 종대와 기능 저하증이 동반되는 만성갑상선 질환이에요 하시모토 갑상선 염증에서는 갑상선의 크기가 커져 있긴 하지만 내부에 있는 기능은 저하증을 나타내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음파상에서 갑상선의 크기가 커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능 항진증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시모토 갑상선 염증처럼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자가 면역 반응으로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면서 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갑상선의 세포가 파괴된다는 것인데요 이 세포가 파괴되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 세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체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이 적어지게 되고 여기에 따른 결과로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는 그러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보시면 정상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서 갑상선 기능이 감소되는 게 순서예요 이러한 것들이 기능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부 림프절의 비대가 동반될 수가 있어요 만성적인 염증성 질병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의 결과로 목 주변에 있는 림프절의 비대가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으로 레벨 6 갑상선 주변 림프 구역에 림프절이 커져 있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다음으로 하시모토 갑상선 염증이 있을 때는 갑상선 유도암 파필라리 사이로이드 칼슬로마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정기관찰을 하면서 내부의 결절 또는 캔서가 의심되는지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초음파 영상 특징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고 내부는 균일하지 않은 실지 데코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초음파 임상적인 표현으로는 헤테로 제니우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정상 조직이 다른 조직 치면으로 파괴가 되면서 섬유 격벽을 형성하게 돼요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갑상선 실질이 파괴가 되면서 이 파괴된 성분들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섬유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섬유화된 성분들은 선상 구조물로 주변 조직을 마치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격벽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헤테로 제니우스 하면서도 밝게 보여지는 에코제닉한 격벽들이 갑상선 실질 내부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섬유 격벽이라든지 또는 초음파상에서 헤테로 제니우스하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연관이 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하시모토와 연관되는 개념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장 보시면 이 섬유 격벽의 변화는 조직 내부에서 결절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격벽이 이런 식으로 선상 구조로 발생되면 관계가 없는데 이 생김새가 모두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격벽 같은 경우는 마치 종양처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섬유성 변화이긴 하지만 결절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최소한 두 가지 방향으로 검사를 해서 이런 형태가 두 가지 방향에서 유지가 되어진다면 종양성 구조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탐촉자의 방향을 바꿨더니 동그랬던 구조물이 다른 형태로 길게 늘어져서 바뀌어진다면 종양성 구조물보다는 내부의 섬유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다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질병이 오랜 시간 진행이 되면 섬유화로 인해서 갑상선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릴 때는 갑상선의 사이즈가 좀 커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염증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내부에 있는 조직의 섬유화가 같이 길어져서 여러 곳에 발생하게 되면 조직이 점점 축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갑상선의 사이즈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칼라와 파우더플러상에서 내부 혈류는 정상 또는 감소되는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증상과 비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염증이 좀 활발한 시기에서는 하시모토 갑상선 염증이고 기능저하증이긴 하지만 내부의 혈류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초음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하시모토 갑상선 염증이 있는 초음파 영상인데요 갑상선 실질만 보더라도 균일하지 않고 다소 어두운 헤테로제니오스한 패턴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계속해서 보시면 정상적인 갑상선보다는 사이즈가 좀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내부의 실질을 보시게 되면 밝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중간 에코도, 어둡게 보여지는 에코 등 다양한 에코도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이질적인 패턴 혜태로제니오스한 하시모토 갑상선 염증의 초음파 영상 특징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오랜 시간 갑상선 염증이 진행된 상태인데요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이쪽에 에코도와 이쪽에 에코도 다른 곳에 에코도가 울긋불긋하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변화가 있게 되고 환자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동반되어져 있다면 하시모토 갑상선 염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그레이브스 병에서도 강조를 드렸듯이 초음파 영상만으로는 특정 질병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와 함께 혈액검사, 임상적인 증상을 같이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새로운 스캔 영상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밝게 보여지는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섬유 격벽으로 보여지는 구조물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쪽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고 균일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에코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게 되면 하시모토 갑상선 염증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면 갑상선의 크기가 정상보다 조금 작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질병의 진행 정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부의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로 영상 마찬가지고요 갑상선 실질이 눈에 띄게 작아져 있고 내부 실질 또한 섬유성 변화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모토 갑상선 염증까지 설명드렸고요 교재 돌아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